안녕하세요 라이아빠입니다 베트남 여행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여러분 혹시 베트남 맥주 좋아하세요? 저는 맥주를 무진장 좋아합니다 오늘 영상은 맥주를 좋아하는 분들에게 엄청나게 도움이 되는 영상입니다 베트남 하노이 여행을 강행하다 보면 놀랄 일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왜죠? 그것은 바로 하노이 여행은 식도락 여행의 메카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곳이 바로 컨셉을 해리포터 컨셉으로 잡은 버터맥주집이라고 합니다 자 이곳의 스멜은 약간 두리안 냄새가 헬로우 야 이거 두리안 냄새 나지 않냐? 들어오자마자 두리안 냄새가 장려를 안 해 두리안 맥주를 파나? 두리안 맥주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야 저거 봐 저렇게 해리포터 컨셉으로 사진을 이렇게 찍는 건가 봐 김남이 사진 좀 찍자 이곳에 대한 간단한 소개를 하자면 해리포터 컨셉의 카페이고 이곳에서는 버터맥주가 엄청 유명하다고 합니다 매장 안에는 아기자기한 해리포터 소품들이 있어서 간단한 기념사진을 찍을 수가 있어요 기억하세요 이곳에서는 버터맥주만 시키시면 됩니다 물론 알코올 있는 걸로 메뉴판에 음식들도 보이지만 절 믿고 그냥 패스 하세요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여기는 버터맥주만 먹으러 오는 곳입니다 내가 리뷰를 남겨서 너 목걸이를 받게 해줄게 이 일루미나티 목걸이 알겠어? 바로 구글리뷰 남기고 일루미 목걸이 겟 버터맥주가 나왔습니다 요게 바로 그 유명한 버터맥주 하노이에서 버터맥주 잡사 봤어요 뭐야 빨대가 아니잖아 뭐야? 우스 마 미스테이크 숟가락이 있어 바보야 바보 자 그럼 다시 들어갑니다 해리포터 버터맥주 과연 그 맛은 어떨지 이미 진실의 미간이 말해주고 있는 그 맛은 어떨지 너무 맛있어? 진짜 맛있어 내가 태어나서 먹은 맥주 중에 제일 맛있어 근데 표정은 제일 맛없는 표정인데? 진짜 완전 미쳤다리 진짜 먹었어 맛있어 먹어봐 먹어보라고 내가 태어나서 먹은 맥주 중에 제일 맛있다고 그린다이도 맥주 먹어볼래? 진짜 맛있어 미쳤어 이거 이거 진짜 맛있다 이거 6만 5천동이야? 야 미쳤네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는거지? 맥주 위에다가 버터를 녹인건가? 이거 만들어줘 만들어줘 집에서 짜잔 아빠가 목걸이를 받아줬단다 김라이 김라이 아빠가 리뷰를 써서 목걸이를 받아줬단다 라이애바 자 이게 초콜렛 포션 어떤 필링 어떤 맛인지 얘기를 해주세요 얼음 있는데 미중은 해 야 여기서도 이거 환경생각한다고 지금 종이빨대 쓰는거냐? 그지같은 종이빨대 야 더럽게 맛없네 이거는 자 이 집은 버터맥주가 짱인걸로 다른건 절대 시켜먹지 마세요 진심 구랑카고 버터맥주는 인생맥주 너무 맛있어요 하노이 오면 꼭 한번 오셔서 좁싸보세요 후회는 없습니다 안 먹었어? 진짜가 아니야 흐미나치잖아 어 이거 봐봐 전시안이잖아 전시안 이곳에서 각종 해리포터 굿즈도 팔고 있었는데요 솔직히 언제쪽 해리포터야 새로운 시리즈가 등장하지 않는다면 아마도 굿즈를 사기 위해 지갑을 열기는 힘들어 보였습니다 여하튼 이곳의 최종평가는 꼭 한번 와서 버터맥주를 음미해보시길 바랍니다 다른건 절대로 시키면 안됩니다 맛없어요 버터맥주만 시키세요 한잔에 6만5천동? 분짜 한그릇 가격이지만 저는 먹으면서 돈 아깝지 않았습니다 베트남 하노이에는 겁내 마시는 버터맥주가 있다 지금까지 라이아빠였습니다 자 이제 베트남 초등학교의 모습인데요 얘네들은 이제 오토바이를 타고 출근을 하기 때문에 어린이들한테 헬멧을 쓰는 캠페인을 이렇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